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펍치 모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키실입니다. 제 본명은 서재웅이고 제가 팀장으로 맡고 있는 팀의 이름은 KNS팀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게임도 잘하고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어서 게임 안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그냥 게임을 같이 해보면서 호흡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게임을 해보고 연습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1등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어린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성격 같은 것도 자신감 넘치게 바뀌었고 팬분들은 다 잘생겼다고 해주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구독자나 팬분이지만 맹목적으로 잘생긴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이런 댓글들도 있고 잘생겼다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 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소극적인 성격도 조금 바뀐 것 같고 저는 유튜버로서 힘이 돼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 명의 선수로서 좀 실력적인 부분에서 좀 그 팀한테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마라. 바로 로비행이야. 감사합니다.